비윤의 OCI 였는데 오리인 척하는 백조 였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특정연구소의 이장렬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9월 2일 현재 시각 4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OCI 코드번호 010060입니다 오랜만에 브리핑을 드리네요 OCI가 지금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한 3-4개월 동안 주가가 수중한 흐름들을 보였던 흐름들을 거의 다 이제 다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가지 요인들도 있고 이슈들도 있었는데 모멘텀이 재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 오히려 최근에 8월 5일 이전부터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장기평선을 맞고 저평가 요인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시장이 굉장히 좀 안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 주가가 저렴해지니까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더러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OCI의 케미칼 산업 부분들에서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이라는게 태양강 셀 모듈 태양강 쪽으로 생산이 되는 원료입니다 원자재 원료 자재 폴리실리콘 쪽이 이전에 신장 자치구 쪽에서 생산이 되는 게 중국 쪽에 생산되는 게 전세계 60% 물량인데 이게 지금 불매운동이 되면서 생산 전세계에서 중국에서 보조금을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권 탄압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불매도 있었고 중국에서 환경문제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탄소중립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환경 신경쓰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조금을 중국 기업들 생산기업들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업들의 보조금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업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등에 업어가지고 너도나도 싼값으로 막 생산해냈어요 찍어냈어요 가격 경쟁력 싼값으로 찍어내면서 팔면서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이면서 시장에 막 공급을 해버리니까 시장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고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키워왔었죠 키워왔었는데 이게 지금 불매가 되고 보조금을 축소를 해버리니까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던 중국 기업들이 디폴트 단기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서 디폴트 채무 위험 채무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돼서 파산을 해버리고 파산 신청을 해버리고 관리 관리에 빠지게 되고 생산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전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 회복이 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OCI 외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생산했었거든요 폴리실리콘이 국내에서는 근데 다른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산업을 다 철수를 하고 그동안 OCI만 유일하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적자가 나도 참고 참고 영업이 수익성 수익성을 재고를 시키고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이동해 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겨우겨우 이제 연명만 했어요 연명만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죠 국내에서 OCI만 생산을 합니다 독점 기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있다 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적자가 나왔는데 겨우겨우 연명을 하다가 지금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근데 주가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런 엄청난 호재인 상황에서도 반영이 별로 되지가 않았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2차단지 진출 근데 여기에 2차단지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으로 역대급 실장을 거둔 데 이어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몰라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이 이제는 제한점일 거야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폴리실리콘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말도 안되게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해는 안되지만 열대급 실적을 거두는 데 이어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지속하고 있다 신사업으로 2차단지 소주 산업을 점찍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랠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반기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꼽힌다 자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사업 진출이 2차단지가 2차단지 진출을 하겠다 이런 쪽이 OCI에 대한 기업의 주가 저평가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더 다시 한번 우리 OCI 이런 우리라는 저렴한 기업이 있어요 이런 증권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2차단지 산업 진출한다고 뭐하는 기업이지 폴리실리콘 대단한데 한번 매수해볼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기껏해야 폴리실리콘 그동안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그동안 주주분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차단지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주니까 기다렸던 폴리실리콘 이제서야 부각이 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은 부각이 된다는 거죠 반응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EPS가 마이너스가 찍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2021년 추정치에 부합을 한다고 하면 1주당 순이익이 17,419원 1주당 129,000원 수준인데 지금 PR로 계산해 보면 7배 수준 7배라고 하면 2차단지 수준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저렴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고평가냐 저평가냐 아직까지도 많이 저렴한 상황들이다 추정치에 부합을 한다 2021년도 추정치 17,419원에 10만원 부근까지 갔었어요 거의 10만원 부근까지도 갔었는데 10만원 거의 5배 엄청 쌌었죠 근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비운의 OCI 였는데 이제 얘가 오리인 척하는 백조였어요 백조 백조인데 얘가 오리인 줄 아는거지 오리인줄 근데 얘는 백조입니다 백조 봐야죠 직접 봐야죠 그리고 검색창에 AP2제한국서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요양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저가 3만원 1,900원 1,900원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저가 6,600원 1차급여가 6,800원 손저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저가 7,260원 1차급여가 7,480원 손저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 드리면서 설명 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1,900원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 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이성 그러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간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 드려요 풍산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 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 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척간 대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 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서 3종목 2종목 추천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순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 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 AP 테마주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